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방학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오늘 가을 학기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좀 여름이 길게 느껴졌죠 우리들이 공부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도 좀 길게 느껴졌겠지만 워낙 날씨가 덥기도 했고 또 일기가 불순해서 비도 많이 오고 참 어려운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조건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모두 외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죠 물이 넘치면 땜을 쌓아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어낸 일들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업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학교에 전에는 선생님들이 자꾸 학생들을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고 학생들을 보호를 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 교사들이 이제 어렵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뭘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법을 바꾸고 뭘 하면 될 것처럼 세상에 법 바꿔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문제 해결 안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부타 나라 지개발원 문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날마다 학교 하루 수업하기 전에 읽고 이대로 실천하면 전국에 있는 학교의 문제는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해결책을 두고도 헛돈을 쓰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돈을 우리 부타 나라에 투자를 해주면 3년 만에 모든 학교 문제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3년 아니라 3개월 만에 대결할 수 있어요 아니 사흘 만에 대결할 수 있어요 거짓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수행이 어렵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참 쉬운 것입니다 지개발원 문 저는 이것보다 지금까지 더 훌륭한 수행법을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지개발원 문은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그대로 갔다가 경헌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외우기 좋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게 지개입니다 말하자면 계율을 수행하지 않고 무슨 선정을 다꾼다 선정은 계율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지 않은 데 선정이 올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물들지 않고 오늘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객진번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무엇을 봤든 이건 다 객진번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나 할 일 충실하게 해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혜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 분별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천안통이다 숙명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신통한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불교 역사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불쌍 모셔놓고 그 앞에다 저라는 불교로 변화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불교가 어떻게 해서 세계화가 되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간다라 인도의 간다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다라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 그 판자 인도의 북서부 쪽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알렉산더가 그쪽까지 왔던 거예요 인도 저쪽 밑도로 남쪽으로는 못 내려왔지만 북서부 쪽까지 왔었고 고대 인도라고 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일부하고 파키스탄까지를 옛날에는 인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히라빈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많은 알렉산드리아가 한 군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렉산더가 간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더라고 알렉산더가 세운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라빈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거기에 불교가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니까 그때까지도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을 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법륜으로 표현했어요 법륜 말하자면 붓다는 이 얼굴 모습이나 이런 게 붓다가 아니라 진짜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게 진정한 붓다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상징했고 또는 부처님의 발바닥을 이제 불촉석이라고 그러죠 그 발바닥을 새겨가지고 부처님으로 대신했어요 그럼 왜 발바닥을 대신했겠어요 뭐 부처님 발바닥이 특별히 잘생겼습니까 부처님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두 발로 우리도 그 발을 따라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붓다의 진정한 의미가 또는 보리수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이건 깨달음이다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될 것은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라 붓다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설해 준 가르침 그 가르침을 하는 실천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이제 모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불상 이전의 시대라고 그래서 그때의 조각품들을 보면 부처님이 안 보여요 보리수만 있거나 발바닥 그림만 있거나 또는 법륜만 그려져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히랍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는 히랍 사람들이 굉장히 실체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랍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실체와 속성을 이라는 두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체와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종이다 종이 실체예요 그럼 종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때리면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성질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사물을 볼 때에 실체론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히랍적 사고방식이 바로 명사중심적 사고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히랍 사람들이 간다라 지방에 살면서 불교를 접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경이 밀린다 방아라고 하는 경입니다 밀린다 방아라는 것은 방아는 이제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린다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고 그래서 밀린다라고 하는 왕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나선비구라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기는 나선비구경이라고 되어 있고 빨리어경전에는 밀린다 방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미린다 왕이 그 당시 승려인 나가세나라고 하는 비구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실체론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히랍 철학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면 불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대답을 해주는 이런 서로 문답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마 히랍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였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 형태를 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히랍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죠 제우수를 비롯해가지고 그럼 그들은 그 신들을 전부 조각을 했잖아요 제우수도 조각하고 뭐 해서 비노스 뭐 해가지고 신은 전부 다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거기다가 그 부처님도 구체적으로 무슨 모습이 있어야 거기다 대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문 수레바퀴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뭐 발바닥 놔두고 도대체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드는 게 히랍의 신상들의 모습을 갖다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려놓게 되죠 놀랍게도 거기에는 부처님이 가운데 있는데 아슈카가 옆에 아니 아슈카란다 알렉산더가 옆에 있고 헤라클레이토스 있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뭐입니까 헤라클레스 이런 용맹한 히랍 신화에서 또는 히랍의 역사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뒤에가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초기의 불상을 보니까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나오더라고 알렉산더가 부처님 뒤에 있어요 초기 불상 뒤에가 뭐 이런 걸 보면은 히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교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보편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뭐 어디 가서 불상이 있어야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 대학원 박사 과정 마치고 난 뭐 별로 교수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에 아 불교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후배들하고 같이 포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교당은 이제 대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름도 마하연이라고 포교의 집 마하연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방배동에 법당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불교 운동 하면서 불상을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법상만 놔뒀어요 이제 교탁 하나 놔두고 이제 사람들 모이면 여기서 불교 법문을 하면 되지 여기서 부처님 법이 설해져야지 무슨 불상 놔두고 거기다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법당의 한 4분의 1인가 공간을 연구실로 만들었죠 연구실이 이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거기서 뭐 하는 내 공간으로 꾸미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 포교당이라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와서 딱 보고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도 없네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부처님도 없네 그러고 나간 사람은 다시는 오지라는 거야 야 참 어렵구나 불상 없이 불사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1년인가 그거 하면서 뭐 법당 운영비는 엄청 들어가지요 뭐 40평이나 되는 강남에 40평 법당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한 달 경비만 해도 우리 집사람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우리 집사람 월급에 곱절이 들어가더라고 그 한 달 운영비가 그런데 뭐 돈은 들어오는 데도 없고 그걸 어떻게 운영해요 결국은 접었죠 세상 사람들이 정법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 방편을 가지고 오게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앉아있어야 법문을 하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앉아있어서 내 생각만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랬죠 속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구나 저게 중요해서 모셔놓은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이 모여야 이리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니까 이 불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속도로 불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가는 곳마다 불상이 세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불교는 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갔잖아 일본까지 일본도 가서 보세요 불상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대사라고 도다이즈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제일 큰 절이 있어요 교도든가 도다이즈가 교도에 있죠 나라에 있죠 나라에 내가 가서 보니까 동양에서 제일 크대 그 법당이 왜 법당이 큰가 했더니 그 안에 불상을 모시니까 불상에다 집을 지어놓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의 전부가 다 불상이 절반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집 하나 짓는데 큰 집이 필요했던 거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큰 법당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모일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불상은 아주 작지만 공간은 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법당들을 보면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집이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야 그 집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금당이라고 그래요 금당 부처님 집이다 이런 뜻이지 아무튼 그러한 연고로 해서 불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바로 불상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불상이 나오면서부터는 불상을 바위에다도 새기고 그냥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도 새기고 불상 없는 데가 없는 거야 오직 그러니까 이제 불상 불교가 되어버린 게 불상하게 되어버렸지 불교가 사실은 사실은 불교는 불상 불교가 되면 안 되거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불상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거기에 이제 저기다 뭔가 기도를 하면 되겠네 싶으니까 막 이제 거기다 대고 불공만 드리는 거지 그런데다 이제 또 불공을 드리면 좋은 공덕이 온다 해가지고 또 경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런 경들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세상에 이제 유행하는 것은 그런 경들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예요 뭐 여기다 기도하면 다음 생에 가서 좋은 어디로 태어난다 이제 내세에 우리의 욕망까지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윤회설이 더욱 강화되고 내세를 어떤 왕이 호사를 누리고 살다가 죽으려고 생각하면 아깝겠어요 그냥 쉽게 가겠어요 없는 사람도 죽으려고 보면 참 이 세상 떠나기가 아쉬운 것인데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나 큰 재력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하면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사초를 찾아다니는 거지 이제 안 죽고 싶다는 욕망을 누가 더 강하게 갖겠어요 누구나 다 죽고 싶지는 않겠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놓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거야 아 당신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 부처님한테 불공을 많이 올리고 가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데로 가서 난다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부탄 나라에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보다 백배 천배 더 큰 부귀용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정서가 미친 정서가 아니잖아 맞죠? 해볼만 해 어차피 여기서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가도 못해 에이 이거 죽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가 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과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겠느냐는 거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타 나라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세를 팔아서 교세를 키울 생각도 없고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부처님의 뜻이다 그게 이제 모아져가지고 큰 힘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짓말에 가면서 사람을 속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조그만한 지하법당에서도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법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불교는 이렇게 불쌍불교가 돼가지고 참 불쌍한 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불경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는 불교 이걸 이제 이 시대에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불경이 너무 광대하고 또 심오하고 어려워서 쉽게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 경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제가 신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불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출가해서 3위 과정 4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현재 불교의 조계종의 교육과정에는 출가해서 3위 계를 받으면 4년 동안 불교대학이나 강원에서 수학을 하고 비구계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죠 교육체계는 그럼 그 4년 동안 뭘 배웁니까 그럼 거기에서 정말 불경을 다 이렇게 공부합니까 실제로 불경 하나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4년을 보냅니다 누닷없이 뭐 중국에서 나온 서장이나 이런 거 공부하자 하고 중국 스님들 무슨 역사 이야기나 하고 아니면 중국 스님들 자기들끼리 했던 대화를 갖다가 이게 뭐 화두니 무엇이냐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 하지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깨닫자고 하는데 뭘 깨닫자고 하는지 깨달음에 대한 실체가 없어 화두를 들고 화두를 깨치면 깨닫는데 그럼 화두를 들어서 깨닫는 내용이 뭘까요 화두를 들면 깨달음이 온다고 했을 때 뭘 깨닫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았대 한 소식 했대 무슨 소식을 했는데 부처님이 나는 한 소식 했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뭘 깨달았느냐 고집 멸도를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괴로움의 실체를 나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오치온을 깨달았다고 하신 거예요 고성전은 오치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오치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모르니까 그랬더라 무명으로 붙어서 오치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다섯 가지 허망한 자아의식이 마연들어져서 쌓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만들어서 쟁이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집성제예요 집성제 왜 그럼 그 짓을 하느냐 갈망해가지고 뭘 갈망해서 지가 살면서 저한테 즐거운 것 저한테 좋은 것들은 지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계속 좋은 것 먹은 것은 또 먹고 싶고 가진 것은 또 갖고 싶고 이런 구조 속에서 그 구조를 설명한 게 이제 12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온 가운데는 아무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건 내가 아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별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생로병사를 지가 만들어 놓고 살고 앉아있더라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겠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왜 깨달은 거야 화두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화두를 보니까 화두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왜 갑자기 화두가 등장해가지고 그거 해야만 된다고 가나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가나선 아니면 또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가관인 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 안 되는데 그게 가나선이 언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선 하기 전에는 수행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교에 부처님이 뭐 가나선 하신 분이에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횡행해도 아무 말도 못 오고 그것이 참말인가 하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45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한 가르침을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5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제가 생각했던 초기 율장의 부처님의 행적 그리고 니까야의 오브 니까야 속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이제 정선에서 번역하자 그래서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쌍윗다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이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타까 니까야에서 단마빠다 하고 수다니빠다를 번역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제가 번역한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신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하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았다 들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거 불교라 하더라도 부처님은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경우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스스로 밝게 알아야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르면 속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만적인 불교에 속아 살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 속지 않고 밝은 지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는 불경이 출연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앙구따라 니까야가 출판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다 같이 축하합시다 사실은 이제 쌍유타 니까야까지 번역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했던 게 율장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셔가지고 열반하시니까 경이 결집되는 과정이 율장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와과와 쭘라와과라고 하는 초기 율장에서 부처님의 행적 부분만을 제가 뽑고 번거로운 뭐 계율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들이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계율이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걸 소소히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구계가 250개인가 되고 비구니계가 350개인가 되는데 그러한 개목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 사연을 적어놓은 게 사실은 율장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율장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율장의 첫 출발이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가에 버리수 아래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문명 때문에 노사가 벌어지고 문명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진다고 하는 연기법이다 이 연기법을 부처님은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하시면서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녀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진리를 세상에 펴서 세상에 이익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전법 선언을 하고 부처님도 그 길로 그들과 똑같이 그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 길에서 살다가 그 길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렇게 법당에 황금빛으로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공양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흉년된 마을에 가가지고 말죽도 얻어먹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얻어먹고 돌아다녔습니까 우리는 걸싱으로 돌아다닌 부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 법당 위에 높이 앉아가지고 황금못을 입고 있는 부처님을 섬겨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섬겨야 될 부처님은 누더기에 바로 하나 들고 아침이면 식음밥 얻어서 자시는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걸식으로 갈 때 요즘은 보니까 걸식도 다 형식이 돼가지고 좋은 거 다 갖다 막 바치는데 부처님은 7가식 7집을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설거지할 때쯤 되면 가가지고 혹시 먹다 남은 밥 주세요 해가지고 남은 밥 갖다가 처리하신 분이야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죠 요즘 자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피하고 보잘것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을 섬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선 안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가난이야 맞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전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불경이 드디어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 좀 붕 떠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이걸 이제 다 해놓고 나니까 사실은 요즘 이제 아침에 명상 할 때도 그렇고 하루 종일 하는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부처님 법이 세상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법을 이제 어떻게 세상에 표고 사람들이 이 법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책 써놓고 인세 받고 편히 살면 편하지요 사실 제 인생은 사실 저는 이 속인으로서 삶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제도가 좋아가지고 대학 교수 한 30년 했더니 뭐입니까 연금이 꽤 나와요 그래서 그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내가 뭐 호사스러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70대 가지고 이제 그만하시죠 그냥 편히 좀 사세요 나한테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는 사람도 있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뭘 그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아직도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사실 저는 요즘 오늘 죽어도 좋다는 생각 가지고 삽니다 이제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나는 여한도 없고 아무 내가 미련도 없다 다만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독서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겠다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나도 불경 봤어 불경에 이런 이야기 써줬더만 이런 식으로 불경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고 그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보다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불경의 의미를 안으로 체험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나 자신도 내가 불경을 번역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불교를 독서하듯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경에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 부처님은 마음을 읽기 위해서 불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가 번역한 이 불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경의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그 부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불교 공부고 불교 운동이다 우리 부탄 나라는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엊그저께 건강한 내 친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거기 상가회를 가서 보니까 뭐 자다가 아침에 가서 보니까 죽어 있더래 아침에 못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처님도 그랬죠 우리 수명이라는 것이 10년 20년 하루 이틀도 아니다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생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제 부타 나라는 이러한 불경의 출현을 가장 먼저 보고 또 그 불경을 가지고 세상에 부처님의 뜻을 펴는 정말 어찌 보면 불교 역사에서 가장 막중한 소명을 갖는 이러한 신행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우리 부타 나라에서 공부하시는 여러 법원님들이 어디 법당에 가나 나는 이제 부타 나라 가고 너는 어디 다른 절에 가고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명감 또 그러한 긍지 큰 원 이런 걸 가지고 함께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수다니빠다나 단마빠다를 이게 이제 그래도 불경 가운데서 가장 쉽게 사람들이 접하기 좋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그래서 번역을 해서 냈는데 생각보다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그냥 단마빠다를 쳐봤더니 한때는 이게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5위까지 가더라고 요즘 수다니빠다를 또 쳐봤더니 10 15위 10 11위인 것 까지 가던가 해가지고 잘 팔린대요 그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기도 해서 너무 반가웠고 특히 또 우리 여러 부부님들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또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의 우리 김정희 회장님이 이걸 또 계속해서 올리면서 하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절을 하고 앉아있다가 가만히 앉아만 있기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좀 법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제일 어려운 게 또 가까운 분한테 법문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단이 빠다를 읽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제1장 우라가와까를 읽었죠 앉아서 몸에 퍼진 뱀독을 약초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다스리는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험을 벗어버리듯 연못에 뛰어들어 연꽃을 꺾듯 남김없이 탐욕을 끊어버린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험을 벗어버리듯 흐르는 금류를 말려버리듯 남김없이 카레를 말려버린 수행자는 낮은 세계 높은 세계 다 버린다 뱀들이 묵은 험을 벗어버리듯 여기 앉아서 탐진치 없애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탐진치를 없애야 돼 그러면 당신은 없애세요 그리고 말이 좀 섞이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근데 내 말 아니고 불경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 불교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뭐 산매에 들어가서 뭐 신비한 뭐가 있을 것처럼 이런 걸 찾아다니니까 사실 저도 그런 걸 찾아서 젊어서는 뭐 선방에 가서 참선한다고 한철 앉아있기도 하고 뭐 화두를 가지고 참고한다고 꿈에서도 화두를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다녔다 싶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부처님 수행이라는 건 그것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근데 마치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연막을 쳐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수행을 한 수행장가 아닌가를 뭘로 검증하면 되느냐 탐진치가 있는가를 봐라 거기서 화내고 저 좀 무시한다고 막 화내고 있으면 그것 좀 이건 수행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수행한 사람이 벌써 좀 건들어보면 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거기를 건들면 금방 반응이 와요 벌써 그것이 딱 나오면 저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도 틀림이 없어 또 뭐 욕심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또 뭘 물어보는데 제대로 답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는 해야 되고 탐진치가 있으면 그건 상대할 수행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수행이라는 건 탐진치를 없애는 건데 수행이 잘 됐다면 그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리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딱 검증하는 잣대가 탐진치라니까 그걸 딱 들이대보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탐진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공부를 같이 섞어서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봐야 아무 득이 없어 왜냐하면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심 특히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이 봤다 첫 대목이 그거 아닙니까 침이는 화를 참 우리에게는 그런 화가 한 번씩 막 올라오지 않아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높은 세상 낮은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중생들의 생사의 세계예요 3개를 이야기하는 3개 욕계에서 무색계까지 오르는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단맛받아다나 수단이 봤다만 가지고도 정말 부처님 법을 여법하게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부 니까야까지 번역이 다 됐고 또 율장에 부처님의 행적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 번역한 모든 경전을 하나로 엮어서 불경 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게 불경이다 교회 가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절에 가면 불경을 읽어야 된다 불경은 이걸 읽으면 된다라고 자신있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뽑아서 번역했으니까 이 불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검토해가지고 책을 좀 더 다듬어서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는 불경 출판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불경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집을 하시려고 오자 하는 분들이 편집위원이 돼가지고 모두 읽어보고 오자나 탈자도 좀 찾아내고 또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의견도 주시고 뭐 우리 법원님이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좀 알아듣기 쉽게 문장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서둘지 않고 되도록이면 누구나 이 불경을 쉽게 보고 우자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뭐 책은 나오지만 이런 책은 불경이 나오면 이제 단행본으로 돌아다니는 책이 될 것이고 하나의 불경 속에서는 이제 큰 불경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은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조근영 법원님하고 앤드류 법원님 또 이번에 이제 유윤희 법원님이라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시애틀 시애틀에 계시는 분이 이번 수련회 때 동참하고 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14살에 건너가서 지금 60이 될 때까지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해서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도 뭐 원어민 원어민이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글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된 책도 수년 안에 나오게 되면 전 세계에 불경이 유포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불교운동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교에 대한 기대 불교에 대한 열망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경이 없다는 거예요 세양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스승만 찾아다니지 부처님 불경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불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읽은 사람도 없고 한국 스님들만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승려라고 하는 분들이 불교의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불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또 읽어도 제대로 못 읽은다는 거예요 불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읽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감히 이제 불경을 번역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불경이 아비달마적인 해석법에 의해서 굉장한 왜곡을 왜곡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펴는 작업을 우리 부타 나라가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이 처음 고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일어났을 때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부처님은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신 겁니다 저는 불경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빛을 세상에 보였을 때 세상에 많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불사를 이루고 지금까지 불교의 범맥이 이어 오듯이 이제 불경이 세상에 출현했으니 진정으로 눈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해명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이 혼란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 함께 갑시다 오늘 새로 나온 안구따라 니까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지학자들이나 서지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자꾸 불경이 이렇게 방대한 불경이 어떻게 전승이 됐겠냐 아마 처음 전승될 때는 숫다니빠다나 단맛빠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간단간단한 이야기로 전승이 되다가 뒤에 가서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긴 경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쭐라와까에 보니까 처음 오백 비구가 모여가지고 처음에 결집한 게 디가니까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주석서들을 보면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쌍 있다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순서로 경이 편집이 결집이 되었다 그래서 긴 경이 모아지고 중간 크기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로 모으다 보니까 그 주제에 못 들어가고 빠져있는 이제 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들은 법수대로 모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교 교리 체계 속에 들어가버리면 오원 사성제 팔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쌍 있다니까야에는 입처품이 있었고 온품이 있었고 뭐 있었죠 인연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 12연기 하고 그 다음에 개품 뭐 그러면 이제 12연기 또는 18개 12입처 오원 이게 이제 중요한 교상입니다 불교 교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런 주제들로 모아놓은 게 쌍유타 니까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에게는 사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에 올라오는 사람 가라앉는 사람 도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때 했던 이런 말씀들은 그걸 어디 교리 체계 속에 넣기도 그러고 짧아가지고 니까애나 마쯤만 니까애나 못 들어가버리고 그래서 간단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들을 다 또 다시 모아가지고 법수별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수다니빠다나 단마빠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나온 가타 개송들을 모아가지고 경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먼저 있어가지고 큰 경우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겠다 저는 이제 요즘 서지학이나 또는 불교 어떤 문헌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생각으로 불경이 어떻게 결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경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이 경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는 안구따라라는 말 자체가 안가라는 말하고 우따라라는 말을 합쳐서 안구따라라고 부릅니다 안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안가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지요 아타인가 그러면은 여덟개 팔지 그러니까 팔정도 아타인가 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타가라는 것은 여덟가지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덟개의 개념으로 돼있잖아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뭐 이렇게 해서 여덟개가 되면 이제 아타인가 그러듯이 그래서 그 아타가 뭡니까 이 안가가 안가가 하나인 것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가가 하나인 것에서부터 열하나인 것까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인 걸 다 모아놓으면 이제 하나 모음 둘인 걸 안가가 둘인 걸 모아놓으면 둘 모음 안가가 열한개짜리는 열한개 모음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 이제 5, 6, 7, 8 뭐 이렇게 가게 되면 3개, 4개를 합치면 7개가 되잖아요 그럼 앞에 나온 그럼 앞에 나온 뭐 3개하고 4개를 다시 합쳐가지고 7개 속에 들어있는 거야 9개는 뭐 4개, 5개 있는 걸 다시 합쳐가지고 9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0일 모음에 가서 보니까 이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앞에 있는 거 또 하고 해가지고 복잡하기만 하지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경수만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안구다라 니카야가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이걸 계속 번역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이게 이제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중에서 과감하게 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만 뽑아버리고 다른 건 다 겹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걸 다 이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4부 니카야 중에서 가장 이제 볼륨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른 니카야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경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 이제 들어보면 이 안구다라 니카야 첫 경이 뭐이냐면 여자의 형색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형색도 어떠한 모습도 어떤 모습도 여자의 모습만큼이나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여자의 모습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엔 또 뭐냐면은 또 소리 색성향 미촉이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 하나를 가지고 색을 가지고 하나 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를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다섯 개의 경이 전부 하나씩만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제 하나 모음이라는 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법품은 경 하나하나가 한 줄이 경 하나야 이런 식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니까 번역을 할 때 이거 하나씩 번역하고 있으면 경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색성향 미촉 다섯 가지를 합쳐가지고 비교들이 어떤 형색이나 소리향기맛 촉감도 여자의 형색이나 소리향기맛 촉감만큼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비교들이 여자의 형색이나 소리향기맛 촉감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남자의 형색이에요 또 남자의 형색을 이제 여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성 간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성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그 어떤 그 매력 또 이성에 이성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뒤에 가면 이제 마음은 문제로 발전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 수련하지 않는 마음은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맥락만 추려가면서 경들을 다섯 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경으로 재편해가면서 이렇게 일법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추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본 그 안구 따라니까요 본경을 보면 형색 이야기했다 소리했다 이 다섯 개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의미와 의미도 빠지지 않고 보는데도 편리하게 이렇게 번역들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법 번역을 했고 이 법에는 또 둘 둘이라는 두 부류 비구들이여 두 부류여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 부류니까 이런 식으로 두 부류에 못된 사람의 참된 사람과 못된 사람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나누면 또 두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 뒤에 계속 가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좋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들이 이 안에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양구따라 니까야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써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이 강의를 시작한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죠 번역 시작은 제가 15년 됐지만 처음 디가 니까야가 처음 이제 어디 디가 니까야가 몇 년도에 나왔더라 14년도에 나왔지 그러니까 딱 해수로 10년이네 올해가 23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겨울에 아마 제가 이제 1월달 아마 14년도 1월달쯤 제가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저희들 저희들은 이제 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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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공부했다고 해도 조금 더 거짓이 아닌 그러한 공부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제 이제 안구디라 니까야가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숫다니빠타나 단마빠타에 대해서도 같이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경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 경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 불경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법회하고 어린이들 청소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불경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시절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아마 단마빠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게 유치원에서 붙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우리 부타 나라가 만들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길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책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 처음 나왔죠 금요일날 어제 도착했구만 맞아요 책이 법당에 도착한 게 어제입니다 어제 도착한 책을 어제 아니 그제 도착 안 했어 목요일날 그럼 내가 혼자 받아놨나 아 맞아 맞아 어제 보니까 어제 여기 공사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스피스카요 음향 시스템을 저쪽에 저쪽에 보혜 공장에 있는 극장에 홀에 음향 시스템 아마 거기서 더 여러 가지 공연도 하려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여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옮겨가느라고 공사를 했는데 한참 공사하는데 메시지가 와서 보니까 책이 와서 내가 책을 들여놨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각 지역법당에는 여기로 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쪽으로도 보내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법당에 도착했나? 화요일에 화요일에는 아 지역법당에는 화요일에 아마 도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거기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월요일날 붙이면 화요일날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당에 오신 분들은 이쪽에 미리 어제 배달된 책을 한 권씩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주문하면 책은 곧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법당에 오시면 여기서 또 책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각자 이제 인연 따라서 책을 구입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이제 광주 가게 되죠 광주 법당으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광주 법당에서 다음 주 공부할 때는 모두 다 책을 구입해서 함께 암구 따라니까요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교재도 여러분들이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함께하신 여러 우리 법은님들 각 법당에 계신 여러 법은님들 또 주무로 함께하신 법은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구 법당 뭐 저기 울산 법당에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함께 법당에 모이셨으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함께 법당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 법은님들하고 주무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 법은님들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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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